와우!!! 무게요? 이건 누가 갖고 있을지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하세요 신중하게 아 저기 죄송한데 우리 저 예림 씨가 그 물이 잃어버렸대요 거기 아까 놔뒀다, 없어졌다. 오른쪽 훔쳐놨을 수 있지. 누가 챙긴 것 같은데. 일단 찾아볼게요. 그냥 점막 두 개다 주는 거 같은데. 형 그건 없었잖아. 자기는 한쪽으로 물자 그러는데. 자 결정하시고 다음 장소로 출발. 아 이거 무슨 오늘죠 진짜. 호랑이 장가 가는 날이 여우 시집 가는 날이네. 호랑이 장가 가는 날이 내가 장가 가는 건가요 호랑이? 이게 뭐예요? 아 우리 금조예요 빨리. 저희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정말. 읽어버렸네 예림이가. 진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스태프들이 관리해주지 않는다. 근데 누가 뭐 치워놨나 물어봤는데 그런 그런 적이 없어요. 누구야 나와 빨리. 누구야. 누구야 아까 선등기 할까요? 누구야 누구야 아까 우리가 물총 쏘고. 거기서 잃어버린 거야? 쏘고 어디다 난데. 쏘고 우리 다음에 누가 가져왔지? 물총을? 아 하하. 왜 나 왜. 왜. 그래 그랬나요? 그 자리가? 하하야 가. 내 거에요 이거.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에요. 아니 호랑이 그게 아니고 얘가 훔쳐갔어요. 내가 훔쳐갔어. 나 하나 얘 하나에요 원래 우리 팀은. 아니지. 내가 추수생에서 하나 받았잖아요. 이거 어제는 기다려갔어. 이거 어제는 기다려갔어. 아 이거 또 법정으로 갑시다. 자 법정으로 갑시다. 아 누구에요 도대체. 제가 재판대학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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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두 발언하세요.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형 진짜 왜 이래. 나 이거 진짜. 범위 땅이 있긴 있네. 이번엔 일단 범위를 해놓고 잘 따세요 두 분이 형. 어차피 지난일이니까 모두 있고요. 야 재판대학. 너 다. 너 왜 그래. 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간주만 찾으시고요. 일단 게임을 들어가겠습니다. 1년간 레오나. 지금 오늘 커플 게임을 계속 하고 있고요. 특이한 세계의 커플 미션입니다. 실제로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고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뒤에 쭉 보시면. 박스들 보이시죠? 박스들로 베르만들입니다. 베르만들? 박스들로 베르만들입니다. 베르만들? 베르만들입니다. 제한 시간은 30분. 그래서 여기 스타트지연부터 저쪽 끝까지 가장 먼저 누가 통과하느냐. 타고 두 개가? 여기 두 개? 둘이. 둘이랑 타면 침몰이거든요. 가스 안쪽. 충분히 돼요. 둘이 타요? 종이로 만들어야 되나요? 저렇게 만들어야 되나요? 저렇게 만들어야 되나요? 여기 배 보이시죠? 저렇게 만들면 박상렬 씨 같은 장정 두 명이 타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진짜? 저렇게만 잘 만들어요. 지금 보이시면 저 테이프하고 박스를 이용해서 계속 저 모양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창의력을 키우고 더 많이 해요. 오케이 오케이. 시작합시다. 빨리 합시다. 지금 시작할게요. 자 출발. 아 이거. 꼭 저 배 모양이 아니어도 되잖아. 그럼. 여기서 저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해봐 이제. 오빠 이거 자라. 빨리 해. 못 만든 거 같아. 잘해봐. 이게 런님의 수준 높다. 런님의 수준 높다. 런님의 수준은 원래 과학적이더라고. 우와. 이거 제도를 잘해야 돼. 제도를? 그쵸? 어. 손 나와. 우리 잘 못 만들더라도 손이 되게 똑똑해 보이게 하자. 이거 안 떠도. 저 배는 밑에 평평하지? 네. 평평해요. 평평해요. 그러면 완전 이렇게 접어서 박스처럼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해서 올리자. 자 잘할 수 있어. 야 봐봐. 대박. 짱이죠? 뭐야? 야. 게임은 바뀌자. 야.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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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